알았던 거랑 하면서 살짝 컬링만 가지고 오셨던 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펄 살짝 가지고 오셔서요. 뒤의 머리를 이 탑쪽에 들어가 있는 머리의 라인을요. 최대한 뒷머리 쪽으로 가지고 들어가시면서 앞에 이마라인을 살짝 가리실 수 있으시도록 얘 먼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먼저 나눠서 뒷머리 사이사이에 컬링 안 보이시도록 뒷질하시고 최대한 넓게 가지고 오시면 이 아이를 뒷머리 라인에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얘를 고정을 할 건데요. 얘를 고정을 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지금 고정했던 패턴이 있죠. 머리 고정하면 머리 하나 들어주고 고정했죠. 들어주고 사이에 고정하시는 거예요. 고정 포인트는 어디예요? 첫 분의 2포인트죠. 그래서 앞쪽에서 가지고 오셨을 때에 앞머리 쪽에서 보셨을 때 컬링이 들어가시는 머리 라인이 헤어라인을 살짝 가렸는지 확인하시고 일단 뒤쪽으로 가지고 오셨으면 손해를 살짝 가리셔서 머리 라인에 실빈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얘를 먼저 해요. 하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 그래서 앞머리를 먼저 가지고 가셔서 머리 라인을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랫 모발에 라인이 있어요. 여기 컬링으로 정리해놨던 거. 살짝 애그머리를 빼실 수 있으시면 라인을 살짝 정리를 하셔서 빼시는데 이때 얼굴이 좀 크시면 이 위쪽에 반자주리부터 라인을 조금 빼셔서 애그머리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훨씬 더 러블리하게 들어가겠죠. 일반 초심색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연예인은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컬링을 애그머리를 살짝 빼놓으시면 얘네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밑에 제가 아까 컬링이 했던 거. 애그머리까지 너무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오셔서 컬 정리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한꺼번에 그 밑머리 라인으로요. 귀를 살짝 덮어주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고정하시는 거예요. 컬 정리를 할 때 이때 다시 한번 고정 포인트 뭐예요? 고정하시기 전에 문발 사이를 살짝 들어주고 이 사이에 고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정을 하면서 머리가 사이사이에 엮어지는 포인트로 이렇게 라인이 나오죠? 얘를 활용을 해서 머리 장식의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머리들이 연결이 되면서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머리 만드시면서 자꾸 라인을 하나하나 인위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하셔서 뒷머리에서 그냥 묶어도 예뻐 할 때 얘기하셨죠? 그렇게 머리를 만드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만들었던 라인은요. 고걸 주세요. 여기를 정말 정갈하게 뿌리를 살려서 이마를 들어서 라인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헤어라인을 살짝 살짝 가리시는 포인트로 머리에 펄 정리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펄 정리 만드셨던 드라인으로 머리에 펄 정리만 하는 거지 인위적인 느낌으로 라인을 계속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드라이 기본 포인트 지금은요. 머리를 만드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장식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드라이도 고데기도 하시는 분들처럼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다 머리를 연출할 수 있는 연출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일링은 되게 쉬워졌어요. 장식하는 게 없어. 머리를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그쵸? 다시 한 번 앞쪽에 들어가 있는 라인 잔머리 정리 살짝 하시고요. 헤어라인을 살짝 가리듯이 덮어주는 포인트로 턴을 정리를 해주세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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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모발 빛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모발 빛 아시죠? 이거 이름이 스타일링 빛이에요. 모발 빛 이게 때가 다섯 개라 모발 빛이라고 우리 듣기지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원래 스타일링 빛이에요. 그래서 별 정리 잔머리 정리 꼬리빛으로 다섯 번 빛을 해야 되는 거 한 번이 끝나잖아요. 스타일링 하실 때는 오발빛을 활용을 하세요. 눈썹의 라인에 어느 정도 맞춰주시고 얘를 살짝 들어서 털털털 펄 듯이 뒤에부터 뒤쪽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주시고 앞라인 그대로 헤어라인 따라서 귀를 살짝 덮어주실 수 있는 선까지만 가지고 오셔서 양쪽에 대칭이 맞으셨으면 고정하실 때 뒷머리를 살짝 들어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들어요. 저도 덜덜 떨리는 거 보이세요? 손님 하실 때 이렇게 덜덜 떨리는 거 하시면 되세요. 덜덜덜 떨리시고 앞쪽에 라인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품라인을 이용하셔서 목을 다시 한 번 개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털털 양쪽 라인으로 포인트선이 맞는지를 연결을 봐주시고요. 요즘에는요. 어울리고 자식으로 떠나서 손님 원하시는 스타일링대로 해주시면 돼요. 제 말이 너무 시각적이었나요? 해달라는 거 없을게요. 와가지고 사람 머리도 잡고 해달라 그래요. 해주세요. 저는 한마디 해야 안 어울릴 수도 있고요. 어울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바꿔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 다 해요. 자 여기 머리 살짝 빼주시면 마무리 밑머리로 이렇게 장식 가지고 오던 거를 두 단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아래에서 살짝 내려주시는데 얘를 고정할 때 여기 네이프 머리 있는 거를 단짝 들어주고 안쪽으로 고정해주셔서 뒤쪽에서 컬링이 빠지도록 머리 라인을 한 번씩 정돈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머리 살짝 불어주시고 뒤를 살짝 덮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햇반 햇반 스타일이라고 핫세이의 머리를 가지고 연출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덕대 포인트입니다. 물 스프레이는요. 너무 많이 젖어요. 그래서 뿌리실 때는 멀리서 살짝만 뿌려주시고요. 마무리 정리하실 때 깍두 스프레이를 활용을 하셔서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많이 젖어버리시면 연출감을 주실 때 머리가 끊어질 수도 있으십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머리 라인이 나오신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너무 저럼되죠? 손 정리를 좀 하셔서 머리 포인트를 함께 가지고 와주시고 앞쪽에서 보셨을 때 대칭감은 이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대 라인 만드셔야 되세요. 아무것도 토대 라인 잡은 것도 없고요. 살짝의 백폰만 가지고 머리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중심을 포인트로 토대를 정리하시면서 남아있는 모발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앞머리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남아있는 모발이 두 개가 있죠? 대칭을 맞춰주시는데요. 왼쪽에 있었던 라인을 하나를 가져오세요. 자연스럽게. 컬링 처리가 안 되시면 이제 컬링을 마셔도 좋습니다. 중심을 향해서 이제 머리를 고정을 하도록 할게요. 살짝 이렇게 중심선에서 사이드를 감싸주시듯이 네이플라인, 사이드라인 가지고 실핀을 한 번 꽂아주세요. 고정하실대요. 손이 옆에 와있죠? 옆에 와있어야 이 두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통수해서 하시면 두께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다운이 미만해져요. 그래서 오직 금대기도 아니고 손님 머리핀만 딱 꺼지게 만드시는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남아있는 모발을 가지고 사이드 안쪽으로 살짝 포개셔서요. 두 개의 라인도 장식이 들어가실 수 있으시도록 반대쪽에서 다시 한 번 고정을 해주세요. 키는 최대한 눕혀서 염두로 뽑아주세요. 쑤셔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냥 일자로 딱 눕혀서 안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손가락을 이용을 하셔서 그래서 별을 하나의 라인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고 오신 포인트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사이드 왼쪽에 있었던 컬링으로 사이에 살짝 빠져있는 모발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는 컬링으로 하나씩 빠져있는 모발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토대 쪽을 활용을 하셔서요. 모발의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흐르는 라인이 그냥 그대로 장식이 되시는 거예요. 컬링으로 만들었던 포인트를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 번 실핀 토대 안쪽으로 잡아주시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빠져있는 모발을 가지고 오셔서 안쪽으로 잡아주세요. 흐르는 컬링을 제가 부정만 했는데로 이렇게 장식이 되죠. 그럼 이제 토대 만들어야죠. 업스타일 하셔야 되시니까 자, 밑머리에 잡혀있었던 모발을요. 상등분 라인을 나누셔서요. 정중앙선에 가지고 있는 모발을 살짝 빼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거의 다 만들었죠. 네이플라인 잡아주시고 오른쪽 라인 잡아주시고 자, 그러면 가지고 오신 컬링을요.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트위스트 하세요. 그리고 토대에다 꽂아보도록 할게요. 얘가 핀이 꽂을까요? 이 정도를 핀으로 꽂으실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를 가르쳐주세요. 모발의 양이 한 1cm 정도 되면 가능하시겠어요. 안 되시기 때문에 고무줄을 활용을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고무줄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손질처리가 안되시면 좀 활용을 해야지 안된다고 계속 쑤시고 계시면 안되죠? 그렇게 보시죠. 그리고 자이소 가시면 아주 활용도 좋은 천원짜리 공축합니다. 까만 색깔 저는 역색해서 씁니다. 노란 거무줄. 제가 역색하는 거 맨날 가르쳐 드리는데 헤어 썰룡에 계시는 분들도 손이 염색하고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요. 감자주세요. 노란 거무줄. 파름만 담가주시면 빨리 조판 안보를 만드실 수 있겠죠? 약간 이렇게 염색한 모발에 만든 그 무줄 색깔도 얻으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난 다 버렸는데 난 왜 버린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미용실. 전장님들이. 자 이렇게 묶으셨으면 묶은 포인트가 토대예요. 아무 짓 안하고도 토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무줄을 정리를 하면 핀 꽂을 때 포인트는 고무줄을 풀방 해야 돼요. 고무줄 해놓고 이렇게 갖다 쑤시면 안 되고요. 실행을 가지고 고무줄을 그 사이에서 통과를 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또 한 번 꽂으실 땐 아래에서 윗. 약간 토대 라인을 만드셨는데 토대가 조금 짧다거나 거리를 살짝 잡았는데 대칭이 조금 좋았네요. 반면 뭐 약간 빼셔도 되시고요. 고무줄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토대는 조금 조절을 하시기 나름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보여줬던 펄링을 가지고요. 중심선을 이용하셔서 만드시는데 앞쪽의 라인이 살짝 펄거드는 라인으로 가지고 와 계셨기 때문에 뒤에가 너무 없어버리면 조금 묶여요. 그래서 약간 사이드 쪽에 볼륨감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리실 때는요. 펄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건데요. 토대 쪽에다 고정을 할 건데 이렇게 고정을 했을 때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고 고정을 하셔야 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내릴 건데 이렇게 가면 잠시 게시 다시 안 올라가요.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아래에다 고정을 하실 거면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이 아래쪽에 너무 많아진 핀이 빠지죠. 그래서 고정을 하실 때 아래로 내려 고정을 하시면서 꼼지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시도록 위쪽으로 말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선바퀴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빠지도록 잡으시면 모발을 정리를 하셨을 때 약간 더 머리를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슬픽 조금 더 활용을 하셔서 모발의 사이사이에다가 꽂아주시는데요. 얘 안 되시면 고무줄 처리하세요. 네. 저는 이제 팀 꽂는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는데요. 꽂아서 꽂아서 안되면 손님한테 하루나 하면서 오시면 안 되세요. 네. 우리 안되면 안되면 이러면서 갔다가 계속 손님이랑 싸우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선 오픈가가 끝내지 마시고요. 고무줄 처리하시면서 가볍게 끝내주세요. 안되는 건 안되는 대로 마무리하셔야지 이거 안된다고 계속 저기하고 붙잡고 계시면 안되요. 업사를 몇 분에 하시나요? 웨딩홀 몇 분에 하시나요? 20분이요? 10분이요? 10분에 업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주세요? 10분에 할 수 있을까요? 만드는 시간이 10분인 거죠? 아... 부담하네요. 강의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오셔서. 엉터리 업스타일이요? 엉터리는 좀 자존심 상하고 웨딩홀 업스타일, 그죠? 웨딩홀의 퀵 업스타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셔야 되는 업스타일. 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아서 아래로 떨구지 마시고 아래로 떨구지 마시고 말하는 상태에서 여기 딱 말아서 포인트를 잡아서 모발을 이렇게 훅 올려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틀어요. 됐죠? 그래서 위쪽으로 떨어주시고 이 마인을 만들어주세요. 저 이제 뒤에서 대충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꽁지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요. 탑종에서부터 컬링으로 만들어주세요. 업스타일을 만드시면서 요즘에 트렌드는 나도 하게... 엉터리에서 만드실 수 있는 이